2013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황금물결 속에서 피어난 지평선 김제 그 신비의 땅이 이제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 속의 지평선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 김제 예로부터 김제시는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산역사이자 호남평해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농업을 아우른 농경메카입니다 조상들이 전해온 전통 농경문화를 지켜온 가장 한국적인 도시 쌀의 곡창지대이자 도장문화의 발상지로 이어온 김제의 명성은 모두 농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제 농업의 우수성은 김제만이 가진 찬란한 전통문화에서도 빛이 납니다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수리시설 벽골제와 호남 최고의 고찰 금산사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는 대한민국 대표 곡창지대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본고장이기도 한 김제는 아리랑 문학마을 조성으로 우리 민족의 삶과 혼이 깊은 농경문화의 현장을 소개했고 김제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으로 농업생명도시로의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끈 김제의 명성은 전 세계인이 찾는 새만금 1번지로 이어졌습니다 김제는 33km의 기적을 이룬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 새만금의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서면서 새만금 지구를 동부가 최적의 투자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수한 농경문화로 지역을 넘어 세계 속의 중심이 된 김제 김제에는 농촌과 농경문화를 접목시킨 김제 지평산 축제가 있습니다 1999년 개최 이후 8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2011 세계축제도시 선정 그리고 2013년 대한민국 축제의 최고의 영예인 대표축제 선정으로 농업과 축제, 마케팅이 고루 갖춰진 김제 지평산 축제는 전 세계의 가장 한국적인 축제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축제의 자존심 김제 지평산 축제 김제 지평산 축제는 김제씨가 우리나라 쌀 생산의 40분의 1을 생산하는 도장농업의 발상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 고유의 농경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문화축제입니다 1999년부터 매년 강해 광활한 평야에 펼쳐진 지평산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재, 미래가 조화를 이룬 가장 한국적인 축제로 명성을 이어온 김제 지평산 축제 그 바탕에는 김제씨의 뛰어난 리더십과 지역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 차별화된 농경체험 프로그램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이곳은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이곳은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이곳은 정말 재밌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광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Guys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완전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제인 페스티벤에서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벽골제 전설 쌍용놀이와 입석줄다리기 지평선 연날리기는 김재만의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자부심을 한껏 높였으며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이해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한 지평선을 밝혀라 도전 2012 벽골제 횃불 퍼레이드는 2042명이 참가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세계적인 이슈거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들역 지평선의 비경을 테마로 쌀과 농업을 소재로 한 지역특성화 축제 김재 지평선 축제는 풍요의 땅, 김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수한 맛과 멋을 알리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옛 향수와 추억, 인정까지 덤으로 안고 갈 수 있는 희망축제로의 발걸음을 계속할 것입니다 찾아오는 모두가 하나되어 느끼는 대동의 장, 교육의 장, 체험의 장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재 지평선 축제는 10만 김재 시민들의 승리이자 행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김재의 가장 값진 성과였습니다 앞으로도 김재 지평선 축제는 김재시와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통 농경문화입니다